기업 공개 후 부진한 주가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크래프톤이 NFT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신규 사업이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전세계적으로 흥행시키며 지난해 기대 속에 상장한 크래프톤. 하지만 공모가, 고평가 논란과 기대에 못 미치는 신작 성과로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. 현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% 이상 하락한 수준. 한때 60만 원 선을 넘보던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.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해제 등으로 향후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도 주가의 변수로 남았습니다. 이에 크래프톤은 NFT 사업으로 반전 모색에 나섰습니다. 서울 옥션 블루와 관계사에 총 80억 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NFT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겁니다. 크래프톤은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는 NFT 아바타와 개인 공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시장의 관심은 크래프톤이 새로운 시도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.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은 크래프톤이 NFT 거래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NFT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츠 비즈니스, 콘솔 사업 등 성장 포인트 중 NFT 사업이 향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게임업계의 NFT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본질에 더욱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NFT의 추동력은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등장을 할 거고 성공적인 생태계가 완성이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, 결론은.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콘텐츠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어떤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크래프톤의 NFT 도전이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이데일리 TV, 이해라입니다.